안녕하세요. 오늘 보여드릴 렌즈는 오렌지의 팝틴 빅초코 렌즈입니다. 바로 이 제품이고요.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렌즈고요.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팝틴 빅초코는 총 지름이 14.5mm이고 그래픽 직경이 14.2mm인 브라운 컬러 렌즈예요. 그래픽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눈동자 컬러와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는 색감입니다. 생얼에 착용해도 좋을 만큼 부드러운 느낌을 내는 렌즈예요. 대신에 빅사이즈 컬러 렌즈이기 때문에 눈이 크신 분들은 생얼에 착용하시고 눈이 조금 작다 하시는 분들은 눈에 강조한 메이크업에 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래서 살짝 화려한 메이크업에 이 팝틴 빅초콜을 매치해봤는데요. 이런 살짝 세미스모키 같은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리고 핑크 컬러를 사용한 여성스러운 메이크업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렌즈인 것 같아요. 지금 거의 5시간 정도 착용하고 있는데 착용감이 굉장히 좋아서 하루 매일매일 데일리로 착용해도 좋은 렌즈인 것 같아요. 눈이 쉽게 건조해지지 않아서 착용하기 편한 렌즈입니다. 이 제품은 훌라현상이 거의 없어요. 편안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런 일반 조명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밝은 조명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제품이에요. 학교 다니실 때 착용해도 좋을 만큼 무난한 그래픽의 브라운 컬러 렌즈입니다. 이 제품은 얼짱들이 많이 착용해서 유명해진 제품이기도 해요. 굉장히 자연스럽고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표현해주는 브라운 컬러 렌즈입니다. 그럼요. 렌즈 동영상 후기 도움되셨길 바라고요. 저는 다음 동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.